네, 오늘 서울동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겠지만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풍랑도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영남에는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도 적게는 5mm, 많게는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5cm의 눈도 함께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으면서 보통 단계 대부분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0도, 부산은 11도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좀 더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